안녕하세요. GX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한 안무는요. CL의 신곡이죠. 타이어 체리라는 곡의 안무 1절을 준비했습니다. 편집된 음악으로 맞춘 영상은 여기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카운트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시작 4A 카운트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 자, 원래는 CL이 앉아있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앉을 곳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서서 2A 카운트 가만히 있을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부터 고개를 두 번 위로 올려줄 건데요. 카운트는 3, 2, 3, 4, 5, 6, 7, 8 4, 2, 3, 4 기다렸다가 오른발부터 5, 6, 7, 8 나갈게요. 네, 자, 지금 고개 두 번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간 것밖에 없어요. 자, 카운트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기다리고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간단하게 첫 파트를 끝냈고요. 자,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땅 잡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체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약간 보깅을 하듯이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는데요. 자, 앞으로 걸어 나온 상태였죠. 그 다음 바로 1, 2, 3, 4 하면서 몸이 약간 이렇게 탄력을 받듯이 쾅 흔들릴 거예요. 여덟 박자 그대로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정면 오면서 목을 쓱 쓸어내릴게요. 2, 2, 3, 4 자, 약간 자세를 낮출게요. 2, 2, 3, 4, 5, 6, 7, 8 자,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올라가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뒤꿈치가 올라가면서 딴딴딴 그 다음 쿵쿵이에요. 쿵쿵 하면서 고개가 위로 오른쪽에서 위로 왼쪽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 2, 3, 4 5, 6, 7, 8 네, 하늘을 가리듯이 5, 6, 7, 8 자, 그 다음 4, 2 두 번째 뒷밥부터 4, 2, 3, 4 5, 6, 7, 8 네, 오른쪽 무릎을 들어주면서 오른쪽으로 쳐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포즈 잡는 것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 치면서 나왔어요. 자, 왼발이 이제 내려올 차례죠? 바로 넓게 벌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퉁퉁 치고 자, 그 다음 팔을 길게 해서 또 어깨를 쳐줄게요. 그리고 다리는 땅땅하고 따라가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아요. 쿵쿵 따라가줘요. 자, 그렇게 1, 2, 3, 4 5, 6, 7 8박자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골반을 바로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2, 2, 3, 4 오른팔부터 몸을 뒤로 젖히면서 5, 왼, 5 자, 그럼 5, 6, 7, 8 8에 손을 쓱 쓸어 올립니다. 5, 6, 7, 8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골반 시작! 돌려주고 3, 4 5, 6, 7 8 자, 가슴을 쿵쿵 1, 2에요. 시작! 1, 2, 3 내렸다가 4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1, 2, 3, 4 그리고 눈부시다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5, 6, 7 약간 눈이 부시는 것처럼 손을 눈 쪽에 이렇게 막 가리듯이 포즈를 해주는데 몸이 쿵쿵쿵 랜덤으로 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정하면 되겠죠?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탁 올려줍니다. 이쪽에서 왼손으로 일단 저는 3번을 해줄 거고 오른손을 마지막에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골반을 4, 2, 3, 4 5, 6, 7, 8 네,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뒤로 빠져주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골반 돌렸던 부분부터 시작!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네, 이렇게 4A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4A 카운트 자, 여기 치는 것부터 어깨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제 웨이브를 합니다. 뒤쪽으로 머리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자, 손으로는 몸을 쓸어내릴 거예요. 1, 2, 3, 4 5, 6, 7, 8 골반 쓸어올리고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 2, 3, 4 네, 1의 고개 들고 2부터 2, 3, 4 몸을 탁탁탁 쳐주면서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3, 4 자, 그 다음에 5, 6 오른쪽부터 5, 6, 7, 8을 해주는데 자, 지금 동작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중심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5, 6, 7, 8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왼발부터 걸어갑니다. 3, 2, 3, 4 5, 6, 7, 8 네, 8박자 걷고요. 자, 여기서 오른손을, 다리를 오른쪽에 중심을 두면서 4, 2, 3, 4 중심을 바꾸면서 어깨를 밀어줍니다. 4, 2, 3, 4 다리를 모아서 끌어올려요. 감으면서 5, 6, 7, 8 또 체리 잡는 거 나왔죠? 7, 8이에요. 다시 한번 1,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4A 카운트 다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퍼즈로 끝났죠? 자, 여기서 탁! 가지고 오고 바로 뒤꿈치를 들어주며 손도 같이 밀어버릴 거예요. 1, 2 그 다음에 손 왼손을 3, 4 해요. 중심을 오른쪽에 왔다가 왼발하고 같이 들어줍니다. 시작! 1, 2, 3, 4 해주고 왼발이 뒤로 넘어가요. 5, 6, 7 왼발부터 왼, 오, 왼 넘어가고요. 손도 똑같이 요것도 잡아주시고 왼, 오, 왼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 동작을 쿵, 따 쿵, 쿵, 따 따 되겠죠? 마지막에 오른발이 생기겠죠? 오른발에 손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넣어서 바깥쪽으로 빼는 느낌. 그래서 딴딴딴딴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다시 자, 1, 2, 시작 1, 2, 3, 4 5, 6, 7, 8 자, 왼발 왼쪽을 2, 2 2번 들어주세요. 2, 2, 2, 3, 4 이동합니다. 2, 2, 3, 4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뒤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오른쪽 내려주고 왼쪽 내려주고 2번 따 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시작 1, 2, 3, 4 5, 6,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용해서 쿵따, 쿵따 자, 뒤꿈치가 들어갔다가 바로 업시켜요. 또 한번 들어갔다 업시켜요. 그래서 몸이 뒤로 옵니다. 자, 두 번 거쳐서 가요. 1, 2, 3, 4 5 저쪽으로 오른쪽 오른손 멀리 자, 두 손가락으로 왼손은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시 털어줘요. 털 때는 앞꿈치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털고 왼발도 털고 돌아올게요. 카운트로 하면 3, 2, 3, 4 5, 6, 7, 8 4, 5, 2, 3, 4 5, 6, 7이 남았죠? 5, 6, 7, 8 들어오면서 손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딱 점프해줘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4A 카운트 쭉 해볼게요. 자, 1, 2,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손을요. 오른쪽부터 1, 2, 3, 4 5, 6 오른손만 5, 6 처음 시작은 같이 해요. 1, 2, 3, 4 그 다음에 같이 갔는데 오른손만 두 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1, 2, 3, 4 5, 6 자, 다리는 이렇게 무릎이 따라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1, 2, 3, 4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만 5, 6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앞으로 크로스 그리고 돌아가요. 몸이 손이 돌아가는데 상체도 얼굴도 같이 돌아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1, 2, 3, 4 5, 6 7, 8 4, 2, 3, 4 오른쪽부터 4, 2, 3, 4 그 다음 머리를 잡고 5, 6 돌준비 5, 6 여기서 주먹 쥐고 7, 8 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원투 시작 원투 4, 2, 3, 4 5, 6 5, 6, 7, 8 1, 2, 3, 4 여덟 박자 더 있어요. 원투 3, 4 잡아주세요. 원투 3, 4 5, 6, 7, 8 꼬아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 허리로 네, 이렇게 포즈로 끝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5A 카운트죠. 마지막 부분은 자, 원투 시작 원투 3, 4 5, 6 7, 8 투 투 3, 4 5, 6 7, 8 쓰리 투 3, 4 5, 6 7, 8 포 투 3, 4 5, 6 7, 8 원투 3, 4 5, 6 7, 8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서서 원투 3, 4 5, 6 7 4 5, 6 7 8 원투 3, 4 5, 6 7 8 투 투 3, 4 5, 6 7 3 투 3, 4 5, 6 7 4 투 3 4 5 6 7 8 원투 3, 4 5 6 7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